안녕하세요. 밴드에서 밴드 그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밴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기본적으로 밴드의 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홈을 터치하세요. 터치하면 여기에 밴드 그룹을 만드는게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 만들고 싶은 모임을 선택하세요. 학교, 우리반, 초중고, 학부모 여러가지 장르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가 직접 만들기도 있어요. 장르가 필요없이 취미동호회 만들든지 직접 만들기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직접 만들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직접 만들기를 터치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만들기를 터치하면 밴드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위에 보세요. 밴드 이름 입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밴드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밴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미리 사전에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강좌라던가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밴드를 만들려고 석성포럼 이렇게 이름을 가칭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밴드 이름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추가라고 했죠. 사진추가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밴드 이름과 사진은 개설 후에도 변경할 수 있어요. 해놨죠. 그래서 사진추가를 터치하겠습니다. 사진추가를 터치하면은 여기 기본 커브 선택이고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이 있어요. 밴드에서 있고 카메라에서 촬영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갤러리에 있는 앨범에서 선택해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기본 커브 선택을 터치해 보겠어요. 기본 커브 선택을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밴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여러가지 사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시고 여기에서 자기들에게 맞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 남대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보이는 사진이 있죠. 이걸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름과 밴드 사진을 선택하고 여기 설정이 있죠.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하면 뭐냐면은 밴드 타입인데 밴드 타입을 비공개 할 거냐. 비공개라면 밴드와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고 초대를 통해서만 본인이 방장에 초대를 해야만 가입할 수 있어요. 밴드명 공개밴드 있죠. 이것은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서 찾아 밴드 속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게시글은 멤버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에 공개밴드 있죠. 이것은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밴드 속에 이미 계시글도 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자기가 홍보를 주로 할 생각이라면은 공개밴드 이걸 해야 되겠죠. 공개밴드를 이걸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그래서 터치해서 툭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확인 있죠. 확인. 여기 보시면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고서 비공개로 되어 있네요. 잘못했네요. 비공개가 아니고 잘못했어요. 제가 여기서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야겠어요.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여기서 상단에 보시면은 완료라고 있어요.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툭 터치하면 이렇게 공개밴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부터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글쓰기도 있죠. 멤버는 합니다. 자기 혼자 뿐이죠. 여기 초대를 눌러서 여러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 위에 글쓰기 있죠.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그걸 터치하니까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이걸 터치하니까 제일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세요. 톱니바퀴팩 같은 게 있죠. 톱니바퀴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밴드 설정이라고 위쪽에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밴드 이름이 커버 사진 설정에서 이미 했죠. 여기서 바꿀 수 있고 밴드는 공개할 거냐 아니냐를 여기서 아까 공개를 했죠. 그 다음에 밴드 소개 밴드를 소개하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터치해 보면요. 여기서 밴드 URL을 지금 설정하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밴드 URL을 설정하는 URL을 터치해 가지고 URL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위에 URL을 했죠. 골뱅이 다음에 여기에 영어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석송 포럼 이렇게 한번 해 보겠어요. 영어로 있어야 됩니다. 한글로 안 묶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저 위에 오른쪽에 보세요. 저장이라고 있죠. 저장을 터치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 주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까. 주소는 변경할 수 없으니 저장 전에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주소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동그라미를 하고서 확인을 터치하면 됩니다. 확인을 터치했어요. 그래서 밴드 URL을 홍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정보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업자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사업자 정보라던가 미션 인정, 가입, 최대 가입수 뭐 이런 각종 이렇게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 하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계속해서 가입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카톡이라던가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던가 그 다음에 블로그나 등등 여기에서 초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회원들을 모아야 되겠죠. 이상 밴드 그룹 밴드 그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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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